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여행 tv 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이구요 우리기술투자는 뭐 제가 9월 19일날 매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종목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고 주가는 상승할 거다 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걸러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잖아요 뭐 그런 점을 미리 좀 염두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2600억짜리 회사구요 그리 가벼운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호가 하나당 이제 1억 이상의 주식이 매도 주문이 걸려 있을 때가 많아서 사실 시가총액 2000억 이상의 종목들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상가 가는게 그리 쉽지는 않더라구요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이제 1만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3000원 초반에서 2000원 후반을 약간 횡보하는 것 같더라구요 어 일단 제가 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번째로 사실 창업투자회사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 지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창업투자회사가 뭐 대성창투 sbi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뭐 되게 많잖아요 여러개 있잖아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창업투자회사가 두가지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봐요 일단 첫번째로 그러니까 막 대선 테마주로 보통 일자리 테마주를 찾아보라고 하면 다들 일단 창업투자회사들을 일자리 테마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뭐 여러분들이 20대 30대라면 알겠지만 지금 공채 자체가 없어요 사실 기업에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이제 중견기업들도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가 안좋아져서 뭐 현대차 lg생활건강 등등 되게 다양한 대기업들이 더이상 이제 공개채용을 진행을 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취직을 못한 청년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번 몇 년에 걸쳐서 사실 취직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취직을 못한 인구... 뭐야 취직을 못한 대학생... 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 뭐라하지... 쌓이고 있다고 해도 되나? 축적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돌고 있고 결국 이제 다음 뭐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아 총선은 때는 안 그럴 거 같긴 한데... 다음 대선 때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요 이제 대한민국도 확실하게 지금 저성장 시대인 거를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기업들이나 나라가 이제 성장을 못하니까 일자리는 계속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결국 청년 실업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제 이걸 해결해 줄 정치인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창업투자 회사들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다들 이제 다음 대선까지는 계속 점차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 물론 제가 우리 기술 투자를 이제 매수한 것이 이제 일자리 테마주의 관점에서 매수를 했느냐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저는 이제 2018년 이후로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장에 상상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꾸준히 몇 년 동안 이제 실적이 나고 매출이 나고 그런 회사들만이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신라젠 상장 이후로는 특히 2018년 이후로는 점점 더 이제 많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제약바이오 회사도 아닌데 이제 사업 모델만 보고도 이제 플리토처럼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벤처 캐피탈 회사들 있잖아요 벤처 투자 회사들이 일단 본인들이 이제 그 회사들이 투자한 회사들을 수익을 조금 더 빨리 실현해가지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게 가장 큰 거 같아요 사실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사실 정말 리스크를 감수하고 스타트업에 막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십 억씩 투자를 하는 회사잖아요 몇 백 억씩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한번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상장을 했다 하면 뭐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 투자 아이디어였고요 그러니까 막 최근에 막 압타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플리토도 그렇고 결국은 회사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승례 상장을 시켜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약간 상장이 유지되는 기조가 저는 앞으로 벤처 캐피탈의 수익성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회사 중에서도 사실 대성창투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시가총액 천억 미만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말고 왜 약간 좀 더 무거운 우리 기술 투자를 선택을 했냐면 우리 기술 투자 한번 포트폴리오 한번 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가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까지 투자를 해온 회사들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패스트 캠퍼스 패스트 캠퍼스는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약간 학원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기존에 학원들은 단가로 영어 수학 컴퓨터 이렇게 가르쳤다면 패스트 캠퍼스는 여러분들이 컨설팅 회사나 상호펀드 이런 곳에 입사하지 않아도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었던 정보 같은 걸 배우는 약간 그런 아카데미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회사가 저한테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좋은 사업 모델인 것 같아요 패스트 캠퍼스 앞으로 약간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술 투자해서 패스트 캠퍼스를 투자를 했더라구요 패스트 캠퍼스는 모르시는 분들도 약간 계실 수 있다 생각해요 아무래도 타겟이 보통 20대 30대 40대다 보니까 그 이상 연령층 분들은 사실 뭐 굳이 내가 뭐 200만원 300만원씩 주고 이런 지식들을 배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주 맥주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생기지 2년밖에 안 된 뭐 브랜드라고 하는데 뭐 한번 마신 분들은 뭐 이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주 맥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나무 카카오 증권이 두나무가 만든 것 같네요 뭐 어쨌든 그 두나무의 이제 가장 큰 가치는 업비트라고 해서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어요 국내 1위 거래소라고 하는데 지금도 1위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빗썸이랑 업비트라는 회사가 이제 1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인데 그 지금도 비트코인 약간 열풍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하루에 몇천억씩 거래가 되는 거래소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하루에 몇천억이면 뭐 1년에 수십조가 거래되는 거는 당연한거고 이제 또 또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만 거래하는건 아니고 막 수십개 수백개의 코인들이 거래되고 있대요 근데 이제 하나의 코인이 상장될때마다 거래소에다가 약간 수수료? 그런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약간 빗썸이랑 다른게 그 그 전화상담 같은게 없다고 해요 이 업비트에는 그러니까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상담원이 항상 24시간 365일 대기하고 있으니까 수익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다 카카오톡으로 그 고객센터 처리를 하다보니까 수익성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전성기 때는 하루에 수조원에 해당되는 이제 코인들이 업비트에서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세계 1위였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아무리 창업투자회사가 막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기술투자에 되게 안목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게 그러니까 뭐 한 2년 3년 전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사실 투자를 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란 걸 모를 때 네 창업투자회사에서 이 정도의 안목을 갖고 있다면 사실 어떤 거에 투자해도 성공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노바렉스 뭐 노바렉스는 최근 최근도 아니구나 한 1년 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벤처투자회사에서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상장이 되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수익실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기술투자에서 얼마나 수익을 실현했는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네오사피엔스 그리고 이 회사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네오사피엔스가 사실 굉장히 좀 앞으로 약간 좀 유망한 플랫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냐면 대본을 입력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문자 컨텐츠를 오디오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블로그 리스 이야기 등 컨텐츠가 있는데 녹음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타입캐스트라고 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에요 핸드폰 싸게 사신 분들은 불법 보조금 받으려면 들어가는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무실 방문하면 직원들이 핸드폰 얼마라고 말은 안해주고 헤드셋 같은 거 껴보라고 하잖아요 헤드셋 끼면 할부원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거는 약간 번역기 음성이고 좀 발음 같은 것도 부정확하잖아요 사실 타입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대본만 입력하면 정말 하나의 아나운서처럼 컨텐츠를 음성 컨텐츠로 완성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사실 유튜브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한 1년 전 2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뭐 자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 목소리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야 60대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사실 60대 이상이 노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분들 중에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가장 큰 좀 장애물이라고 하나 그게 그 목소리가 약간 60대 이상부터는 좀 젊은 층에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근데 이제 타입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냥 문자로 입력하기만 하면 정말 아나운서가 입력해주는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앞으로 좀 크게 성공할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네오사피엔스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기술 투자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상상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미국에서는 막 뭐냐 인공 배양육 만드는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 3조 같이 인정받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만약에 이게 한국이었으면 가능했을까 물론 시장 규모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도 저도 그렇지만 좀 선입견이 많아요 사람들이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매출이 나오는 안정된 제조업 위주의 회사들만 상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약간 선입견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좀 좋은 회사들이 많이 상장 돼서 그리고 가능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실제 실적으로 이어져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뭐야 우버 있잖아요 우버 우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몇십조인데 그 친구들 매년 매년 꾸준히 손해를 보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한국이었으면 사실 이미 실적 실적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하기도 했고 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회사가 시가총액 50조 이러면서 이제 공매도 엄청 쳤을 거예요 정말 미국이니깐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이제 투자자들의 좀 수준이 앞으로도 좀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방 직방은 뭐 다들 아실거라고 믿어요 그 어플 중에서도 이제 천만 이상 다운로드를 하기도 했고 뭐 부동산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인데 이 직방투자로 제가 알기로 우리기술투자에서 되게 크게 실적이 성장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기술투자가 약간 다른 창업투자에 비해서 자산이 많거나 그러진 않은데 되게 좀 안목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잘 투자하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회사에 직방 그리고 이제 잉크로스 잉크로스는 최근 한 3년 사이에 상장되는 광고 회사인데 뭐 상장 될 것 같은 회사에 잘 투자를 한거죠 사실 우리기술투자가 테스나 아 뭐로 지워버렸는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아실거에요 이 회사는 2018년 2018년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그냥 꾸준히 우상향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주가 차트 있잖아요 바닥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냥 꾸준히 오르는 거 약간 KMW 같은 느낌 테스나도 정말 꾸준히 올랐습니다 뭐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얘도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하이쌤 하이쌤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소프트는 다들 아실거라 믿고요 알집이 깔려있으실거에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리고 하이쌤도 상장사거든요 상장사 하이쌤도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메디톡스 휴온스 뭐 유명한 제약바이오 회사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일단 벤처캐피탈 회사가 수익성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 첫번째 근거로는 이제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화되면서 이제 정치테마주로 일자리테마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물론 이제 그 뭐야 일자리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뭐였죠 에스코넥 그리고 위즈코프 그 다음에 또 기억은 안나네요 그 우리들 뭐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일자리테마주로도 약간 각광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장이 좀 성장성 위주로 좀 쉬워지면서 이제 앞으로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투자한 회사들이 더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벤처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벤처 회사들 중에서는 결국은 이제 미래의 실적은 그 회사가 지금까지 어떤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좀 이제 벤처 회사들 중에서는 좀 좋은 스타트업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는 것 같다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 기술 투자가 아마 가장 좋을 거에요 벤처 회사들 중에서 일단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든 여러분만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주식농구 아저씨 있잖아요 박영옥 아저씨 그 아저씨가 이제 투자한 종목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비싸게 사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수익률이 안 좋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남의 말을 듣고 사니깐 갑자기 어느 순간 손실 손실 구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좀 마음이 더 불안해 가지고 약간 안 팔아도 될 때 불안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약간 수익이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오늘은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투자했다 우리 기술 투자를 소개했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해당 벤처 투자 회사라는 분야가 왜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20분짜리로 짧게 찍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미리 찍어 놓은 영상이고요 한 달 전에 이제 매수를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유튜브에 업로드는 일부러 안 했어요 그 수익 실험까지 하는 걸 이제 보여 드리려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 추천을 드리기 보다는 그거는 약간 리딩방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종목을 매수 해 가지고 뭐 얼마를 기다려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렸다니 이제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약간 보여주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일부러 제가 그 매수를 한 다음에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를 안 했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28일 어제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주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음... 한 8.5%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뭐 결국 수익이 났으니까 잘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우리 기술 투자가 거의 2700원 2600원까지 빠졌었어요 사실 그래서 잘... 마냥 잘 한 투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잘 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잘 산 건 아니었거든요 가격을 이제 잘 산 건 아니었는데 잘 팔았어요 일단 지금 3315원인데 아마 더 떨어지... 그러니까 더 떨어졌을 거예요 얼마인지 확인 안 했는데 3315원이면 진짜 잘 판 거 같고 그리고 사실 뭐 매수를 잘하고 매도를 잘하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지만 이제 매수와 매도 중에 하나만 잘해도 수익은 나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약간 운도 좋았고 이제 거의 한 달만에 이제 수익을 냈다는 점에서 나름 만족을 하고 음... 좀 아쉽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술 투자 너무 비싸게 샀어요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이게 좋은 주가인지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사는게 약간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구요 그러니까 뭐 매수를 하고 이제 한 달을 기다려서 결국은 이제 수익 실험을 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뭐 제가 이제 앞서서 거의 20분까지는 거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이제 한 가지였죠 결국은 이제 두나무라는 곳에 이제 지분을 투자 해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뭐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자 우리 기술 투자도 함께 올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그 한 달 전에 제가 매수를 결정했을 때도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그 비트코인 테마주의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이 지난 이제 10월 28일 그 쯤에도 이제 비트코인 테마주의 대장주라서 가장 많이 올라서 제가 수익 시즌을 잘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 성공 투자 하시고요 아쉬운 건 맞거든요 사실 9월 19일날 사가지고 거의 마인스 14% 까지 찍힌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수익 시즌을 8.5%를 했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8.5%면 진짜 외매 잘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결과가 좋으니 다행이다 뭐 이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고 이제 굳이 이제 피드백을 하자면 저는 이제 차트를 안 보고 우리 기술 투자 그냥 기업이 좋으니까 샀는데 사실 그렇게 사면 좀 뭐지 마음고생을 할 여지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역배열 종목을 사는 경우에는 이제 추세랑 반대로 가는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 때부터 이미 마인스 10% 20% 찍힐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 저점에서 물타기를 못했던 것도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매수금액이 매수금액이 11억 6천 이었잖아요 조금만 더 매수를 하면 이제 곧 연마인데 이제 15억 매수를 해버리면 이제 대주주가 되어버리니까 추가 매수를 못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으면 이제 3,000원 아래에서 2,900원 2,800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또 매수를 했으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마무리 하고요 이제 제가 어떤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우리 기술 투자를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딱 한 달 기다렸다가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 매도를 한 과정 그리고 결과를 보여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만의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매매를 잘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즐거찾기 한 번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